엄마가 당신 먹으라고 보게 보내셨어. 어머니께서? 당신이 울어있는 동안 많이 챙겨주셨어. 엄마 덕분에 애기도 잘 크고 있는 것 같아. 아유 감사해요. 우리 애기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텐데. 신기하지? 왜? 왜? 네가 배워봤잖아. 끝. 됐어. 저 꽤 골라나 갈게요. 둘, 둘, 셋. 됐어. 잘 지내셔. 두 분이 따로. 아유. 잘 지내셔. 두 분이 같이 출자해서 국립재단을 만들게요. 여기서 하셔야 할게. 죄송합니다. 할게요. 이래서. 어지간히 집을 빨리 가봤다. 아니요. 두 분은 한번에 안 나오고. 잠시만 기다려. 이거 또 Donny가 어디 가서 뽑히다. 오세요. 사이트 봐주세요. 이거 어디 가피야? 뾰족한 게미야. 아유 기름 좀 기름 뭐라고 갈라야 해 어 핸드크림 봐라 아유 어떡해 맨날 아무래도 어? 야 뭐하는거야? 잠깐만요 카드키 카드키 어 카드키 저기요 여기 카드키 좀 카드키 카드키 오늘이 우리 진짜 결혼식 같아서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의 결실도 당신 안에 있고 나와 결혼해줘 희주야 당연하지 나 이미 당신은 아니잖아 사랑해 우리 오래오래 다 행복하자 그치 뭐한거야 첫날 번번으로 가야지 그래 카드키 카드키 아 카드키 아 만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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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너무 빨랐다 여기에 막 이런 꽃들이 막 떨어지고 막 해야되나 너무 무거워 보이던데 너무 올라가야돼 너무 올라가야돼 너무 쳐진데 힘들어서 힘이 없어 보여 더 땡겨 힘이 없어 재밌는 거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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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진아 받아라 상어집이라도 없을까 그러고 저거 저거 터지잖아 이거 그거 제 잘못이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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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